할렐루야, 함께 오늘 주신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의자에서 등을 떼고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만약에 자동차 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고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건가요? 자기 자신인가요? 아니면 자동차를 만든 자동차 회사 사장인가요? 지난 20세기 동안에 세계적으로 2,500만 명이 자동차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100년간에 2,500만 명이라는 사람이 자동차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자동차를 제작하고 시장에 낸 자동차 회사 사장의 잘못인가요? 자동차 때문에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지만 자동차 사고를 낸 최종적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난폭운전, 졸음운전, 음주운전,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논리에 의하면 자동차 회사 사장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걸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죄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를 범한 사람의 악한 습성인 것 같아요.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아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가 그래서 그랬다고 했습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나요? 여자에게가 아니라 여자를 만들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니라 여자를 만들어서 내게 주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은 자신인데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하를 만드셨죠.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죄를 짓고 말죠. 그리고 그들은 에덴 동단에서 쫓겨나는 실패의 삶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에덴의 손에다 오이 다사는 실패의 삶을送る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책임인가요? 아담과 하하는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지막 역시 결국 실패의 삶이 되고 말아요. 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온갖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또한 이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실패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했으니까 그 책임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하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죄는 내가 범했는데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책임이지만 실패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써 구원은 받게 되었지만 그 주체는 하나님이 되세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책임은 우리가 져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요. 하지만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실패가 되든 성공이 되든 그 삶의 주체는 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중보해 주십니다. 하지만 내 삶을 대신 살아주지는 않으세요. 자유의지가 없이 그냥 삶을 산다면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냥 허수아비나 로봇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거꾸로 생각하려는 것 같아요. 내가 편한 대로 생각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구원은 내가 믿어서 받게 되었으니까 내 삶의 책임은 주님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좋은 것, 잘되는 것은 내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 잘 안되는 것은 다 주님께로 책임을 돌리려는 것 같아요. 저것만 잘못된다든가 안 풀리면 쉽게 주님을 원망합니다. 주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힘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거의 주님께 따지자시피 원망을 하는 것 같아요. 안되면 다 주님 탓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주체는 나 자신이기 때문이에요. 내 삶의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나를 탓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힘든 일, 어려운 일, 나의 잘못으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일어나게 된 일들, 생기게 된 일들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해요. 어떤 신학교 교수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신학생들이 너무 숙제를 안 해오더래요. 숙제를 해온다 해도 그냥 이쪽 저쪽 책에서 복사만 해가지고 정리해서 얘기만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런 핑계를 대더라입니다. 교회에서 기도회가 있었어요. 교사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있었어요. 성도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도 이렇게 핑계될 수 있을까요? 핑계에 어림도 없겠죠. 끝까지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종으로서 해야 될 일을 충성되게 하지 못한 것을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탓하고 있어요. 자신이 충실하지 못한 것, 무책임한 것을 합리화하면서 주인을 걸고 넘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강도로 보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실패와 문제의 책임을 끝까지 자신에게 돌릴 수 있기를 원해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내가 넘어져서 범한 죄예요. 그래야지만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합니다. 잘못을 인정해야만이 내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붙이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오.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에요. 단순히 죄사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행위로 인해서 다시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하게 죄를 자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온전히 시작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봉사를 하면서 늘 불평불만을 하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던 어느 날 예배에 준비되어야 될 것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때문에 예배의 흐름이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하지만 예배는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사님은 예배를 준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더욱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예배의 흐름이 끊겨진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배가 끝났으니까 그냥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으니까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봉사도 있으니까 다른 봉사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사님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도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한 것에 대해서는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한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봉사가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봉사를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깨끗해진 환경 위에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어진 삶에 더욱더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주어진 삶에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반대로의 осèn Marcus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